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한국사를 전담하고 있는 현창원 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와우고시에서도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죠 자 제가 이제 마련한 이 시간은 2020년 대비 한국사를 어떻게 그 공부해야 될지 자 한국사 강의에 대한 계획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 저를 처음 보시니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볼게요 자 우선 뭐 저는 연세대학교 사학과에서 역사를 전공한 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뭐 양력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서울에서도 교사 생활을 했고요 정통으로 이제 한국사를 배우고 가르쳤던 그런 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원 중앙고시학원에서 대표 강사를 받고 있고 서울이죠 서울 노량진과 강남에서도 그리고 저기 이제 전라도에서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공무원 강사를 거의 10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쌤을 믿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무원 한국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한테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 드릴게요 자 한국사 공무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난이도에 따라서 그래서 난이도가 이제 쉬울 때고 있고 난이도가 이제 어려울 때가 있는데 대개 이제 한국사 시험의 난이도는 해마다 달라요 그래서 쌤도 섣부르게 이제 그의 한국사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난이도를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난이도가 쉬울 때는 패턴 문제 기본용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80에서 90% 문제가 패턴 문제가 되겠어요 패턴 문제라는 것은 마치 이제 문제인행식으로 나올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80에서 90%가 되겠고 이제 지역 문제는 10에서 20%가 되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무조건 80에서 90%를 마치고 이 지역적인 문제까지 소화하게 되면 대략 한 95점이죠 95점 정도가 되면은 합격권에 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난이도가 이제 어려울 때 문제가 상일 때는 패턴 문제가 줄게 돼요 60에서 70까지 줄게 되고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가 30에서 40까지 늘 수 있는데 대개 지역적인 문제들은 거의 한국 사람들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연도를 암기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어렵죠 출제원들이 연도 암기를 물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사료 같은 것을 굉장히 여러분들 생소한 것들이죠 이런 사료를 던져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거죠 또한 이제 사고력 문제라고 해서 사고력 추리력 문제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풀 수 없게끔 그 문제에 주어진 자료나 그리고 지문 가지고 풀게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늘어남으로써 이제 문제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사 기출문제는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 크기로 둘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출제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시기별 영역별로 분석할 수 있는데 자 시기별로 이제 한국사가 이렇게 세 파트 세 파트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선사에서 고려까지가 6에서 8 그리고 조선이 6에서 8 근현대가 6에서 8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출제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전 시대 영역을 고루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라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게 된다면 점수가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영역별이죠 한국사는 이제 영역별로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제 한국사 공무원 시험 문제는 정치와 문화사 중심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정치사가 8에서 10 그리고 문화사가 8에서 10 그리고 경제사에는 문제가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도 굉장히 쉬우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치사와 문화사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사회는 비중이 많이 줄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한국사 이제 직렬에 따라서 그 기출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이제 일행이죠 일행이 크게 3개가 있죠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건 국가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은 이제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죠 보통 40대 1 많게는 100대 1까지 가니까 합격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출제원들의 문제를 어렵게 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7급 정도의 난이도로 낼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직이 이제 어려운 것은 사료가 많다는 거죠 사료가 무려 20문제 중 16개 이상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리형, 사고력 문제도 많고요 그리고 가장 지역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데는 바로 2018년이죠 2018년도에는 국가직이 엄청 어려웠어요 9급이 어려워서 합격자들도 70에서 80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죠 2019년도에는 한국사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쌤이 최소로 85로 정해놨는데 사실은 최소 90점 이상은 맞아야 돼요 90에서 100점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직과 서울시죠 지방직과 서울시는 거의 유형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지방직과 서울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같은 스타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은 팩트형 문제가 많아요 팩트형 문제라는 것은 크게 머리를 안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용을 많이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업시간 여러분들이 쌤이 강조하는 것들이죠 강조한 것들 위주로 내용을 잘 정리해두면 즉 여러분들이 시간 들인 만큼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간 많이 들여도 합격자들도 어렵게 나면 70에서 80점 안 난 거죠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팩트형 문제가 많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 순서를 나열하거나 시기를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내용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항상 나왔던 기본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지방직은 난이도가 중화가 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최소 85점 그리고 95점 정도를 맞게 되면 합격선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85점은 군 단위가 되겠죠 군 단위가 85점이 되고 최소죠 최소 그리고 시 단위는 최소 95점이 되겠어요 그리고 올해죠 올해 2019년도 문제가 작년보다 더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워낙에 지방직에서 많이 뽑았어요 많이 뽑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아져서 합격 커트란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세미 예상권인데 군 단위도 아주 최소 아주 최소일 때 80점 그리고 시 단위도 아주 최소일 때 95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시, 군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95점 정도 90에서 95점 정도 맞게 되면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방직과 거의 출제 스타일이 비슷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지방직보다 높겠죠 높아서 합격 커트란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90에서 100, 90에서 100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교행직과 사회복지직은 원래 따로 시험 받다가 이제 같이 통합해서 문제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교행과 사복을 대비하신 분들은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순경이죠 경찰 순경은 사실 최근에 굉장히 지협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행직 공무원 한국사와는 출제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료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경찰 순경은 나오는 주제만 내는데 이 나오는 주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주제의 내용을 암기를 제대로 했는지 연도를 암기했는지 단어를 암기했는지 있죠 이렇게 꼼꼼하게 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일행직에서는 그렇게 잘 안 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옳은 것, 틀린 것, 개수 문제를 묻는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말장난이죠 문제 지문을 말장난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 순경이 최근에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찰 순경이 시험 과목 개편이 있어서 한국사가 검정제로 개편됩니다 2021년 7월 이후부터 개편되면서 한국사 검정력 시험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소방직이죠 소방직은 원래 문제가 비공고했다가 최근에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공무원 시험 한국사 중에서 가장 쉬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직 문제의 스타일은 사료가 중요해요 사료를 던져주고 이 사료가 어떤 시기나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지 묻게 되겠어요 그래서 소방직 학생들은 사료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료와 정답이죠 항상 나오는 정답이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수능 스타일 법원서기보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되기 때문에 수능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기상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렬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주제들 많이 묻기 때문에 기상직이 최근에 또 난이도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업적이거나 잘 안 나오는 것들을 내니까 기상직 학생들은 아주 꼼꼼하게 이것저것 구석구석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조리직을 왔는데 조리직도 올해 시험이 있었는데 조리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이죠 지방직처럼 공부하면서 지방직의 난이도 중화 정도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 스타일인데 저는 공무원에 적극한 강의 그리고 시간을 줄여주는 강의 그리고 나을 거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수강평가를 남겨놨는데 제가 현재와 연결을 잘 시켜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어려워한 이유가 너무 옛날 얘기기 때문에 어려운데 현재 사건들과 과거 사건에 제가 접목시켜주니까 여러분들이 한결 쉽게 수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꼼꼼히 강의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이 갈린 시험 아니겠습니까 쌤도 옛날에 수험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2020년 한국사 시험 꼭 100점 맞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공부 방법인데 한국사가 사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쌤, 현장원 쌤, 기본 이론서가 무려 1200페이지가 됐는데 그 내용은 쌤이 나올 거 위주로 제가 수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해준 거 위주로 집중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개는 여러분들 국사가 어려운 거에 바로 이해와 암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해와 암기라는 것은 많이 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많이 익숙할 때까지 반복하신다면 한국사는 영어나 국어와 달리 점수가 무조건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비 제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릴게요 기본 이론반에서부터 심화반, 테마단과, 기출문제, 단원별문제, 풀이, 실전, 동향, 마무리 특강까지인데 이 수업들 사실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보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업을 많이 들어야 되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걸 다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가 다른 과목, 영어나 국어에서는 평이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 시험이라는 게 인생이 갈린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또 국가공무원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난이도가 중화라고 해도 그 시험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난이도 중화에서도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커리큘럼을 철저히 소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독학한다 아니면 적당히 이거 이것만 듣고 시험을 받겠다면 절대 100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걸린 시험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선생을 믿고 이 과정을 충실히 따라오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 그리고 100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대해 잘 모르시죠 모르시니까 기본 이론반이죠 기본 이론반을 들으면서 한국사의 흐름, 맥락을 듣고 개념이죠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나오는 것 위주로 해서 기본 이론반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흐름을 이해하시고 한국사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공무원 한국사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단정이 바로 기본 이론반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심화반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들었으니까 철저하게 내용을 심화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심화반을 선생님이 두 개를 만들었어요 2&2가 심화한 특강이 있고 뒤에 이기다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반을 듣고 난 다음에 심화한 특강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심화한 특강은 1200페이지 이론서를 꼼꼼히 다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거의 이제 이해죠 이해를 하는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론서를 심화해서 정리해 주고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OX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OX 문제를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맞다면 잘 이해한 것이고 틀렸다면 그 이해를 잘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사 고두점을 맞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그 수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도 모두 정리해 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어려운 그 이론들 있죠 암기법도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가 바로 짝수반 그래서 앞에 있는 심화한 특강이 홀수반이었고 짝수반이 바로 이기다 특강이 되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론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 문제를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죠 공무원 시험 9급 시험에서 시작과 끝은 바로 기추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정지했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기다 특강은 테마노트라고 해서 선생님이 만든 심화이론 요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필기노트보다 더 두껍고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혈을 위해서 만든 이 노트죠 노트 테마노트 요약서와 테마기추문제를 같이 푸는 거죠 그래서 테마노트가 대략 테마가 127개가 되는데 이 테마 127개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그에 해당되는 테마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추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아 한국사 공무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고 있고 국가직 지방직 경찰순경 소방직이 문제의 살이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나갈지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 학생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고 무조건 봐야 할 필수 강의를 이기다 특강으로 제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꼭 이 수업을 필수적으로 듣길 바라겠습니다 일행직 경찰이든 소방이든 모든 직렬의 학생들 조르식도 있죠 이기다 특강을 듣길 제가 강력하게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심화 요약서와 테마기추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고 한국사 공무원 기추문제의 특징을 이해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테마 특강이라 해서 제가 좀 전에 강조했던 테마노트 있죠 제가 만든 테마 127개의 테마노트를 7,8월 달이죠 1년에 한 번 딱 하는 테마노트 총정리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테마노트 특강은 혹시 이제 빠르게 나는 한국사를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 한국사 이론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이 테마 특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이죠 이제 이론 수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이제 기추문제를 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충분히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를 보는 시각과 그리고 어떻게 풀 것인가를 배우는 이제 문제풀이가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추문제를 하겠죠 그래서 11, 12월 달에 GP직이 기추문제를 부르는데 대개 한 600문제죠 600문제 기추문제를 풀면서 최근에 한국사 시험이 어떻게 취재했는지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급위기로 하죠 일행, 소방, 교행, 경찰순경, 기상직, 도리죽 중심으로 수업을 하겠고 기추문제의 난이도는 레벨1으로 대략 한 중화 정도죠 중화 정도에 맞춰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20년이죠 2020년 1, 2월 달에 단원별 문제풀을 하는데 단원별 문제풀일 때부터 문제 푸는 스킬을 제가 알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라는 것은 그냥 많이 한다고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사 전문가니까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스킬을 다 알려드릴게요 대개 한 15개 정도가 되는데 그 15개 정도의 스킬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도 자동적으로 풀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쉬운 문제도 절대 실수하지 않는 그런 스킬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에서는 기추문제 중에 좀 난이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 GP직에서는 좀 평이한 문제를 풀었으니까 단원별 분포에서는 좀 난이도가 올라가서 중상의 문제들 그리고 예상 문제들 제가 만들어서 풀어드리는데 여기서는 한국사 기추문제 공무원 기추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사 검증능력시험이나 수능 기추문제까지도 선생님이 뽑아다가 양질의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동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4월 달에 국가직과 소방직 시험이 있으니까 3월 달에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직과 소방직 유형에 맞는 동영 문제풀을 풀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략 기본적으로 20문제가 되겠죠 20문제 정도의 문제를 3회에서 4회 분량을 만약에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게 되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봐서 여러분들의 실전 능력이죠 능력을 테스트하고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업도 꼭 들어야겠죠 그래서 국가직 소방직 대비는 3월 달이 되겠고 국가직과 소방직 시험이 4월 달이 끝나면 5, 6월 달에 지방직과 서울시, 교회 조리직 시험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동영 문제풀인데 제가 문제를 똑같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직렬에 맞게끔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작년과는 다른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수업도 들으시고 직렬에 맞는 문제풀이가 듣고 저한테 또 문제풀이 스킬까지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등 시험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해준 문제풀이의 동영문제죠 동영문제풀의 모든 문제가 거의 다 100% 적중이 됐어요 적중이 돼서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100점을 다 맞았다고 하는 좋은 소식들을 저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동영문의고사가 적중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특강이겠죠 대략은 시험 일주일 전에 선생님이 나올 문제죠 나올 문제의 주로 핵심을 콕콕 찍어서 정리해드리는 찍기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직 찍기 특강은 국가직 시험 일주일 전 그리고 지방직과 서울시는 역시 시험 일주일 전에 마무리 특강하니까 이 시험도 꼭 들어야겠죠 그래서 역시 올해에 있었던 이 수업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적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이죠 선물로 드리는 수업들이 바로 무료 특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도 특강이라는 건데 우리 한국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물사랑 그리고 지도사 지역사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굉장히 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규 수업 시간에 이걸 다 해줬었기 때문에 무료로 제가 대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이론을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문제까지 풀어주게 되겠어요 그래서 인지도 특강은 정확히 계획은 날짜는 안 잡혔는데 대략 한 90월 달에 계획이 됐으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와우 거시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거를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분석 특강도 있죠 그래서 우리 직렬별로 국가직 지방직 소방직 그리고 경찰 순경에 대해서 선생님이 직렬별로 문제에 대한 스타일 문제 스타일이죠 문제 스타일과 어떻게 이제 정리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정리한 족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수업을 해드릴 것이에요 이 수업도 대략 한 90월 달 정도에 예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료로 올라온다면 꼭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020년도 어떻게 여러분들 100점을 맞춰드릴지 강의 짠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현 선생님을 믿고 잘 따라오시면 한다면 내년 시험에서 꼭 100점을 맞출 것을 제가 약속드릴게요 그러면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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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